검수완박, 애시당초, 지금 민주당이 최초에 냈던 법안 초안은 검찰한테 그냥 일체의 권한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검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15년이나 하셨어요. 저도 나이가 꽤 돼서요. 법조 경력이 벌써 한 30년 됩니다. 저도 퇴물입니다. 오늘 계속 셀프디스 하세요. 그런데 검사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능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성남FC 사건, 그때도 박은정 지청장이 무리하게 수사 지휘를 해서 검사나 부장검사가 보안수사 지휘를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일부러 지금 막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때 이제 보도에 나오고. 대장동 관련해서 유동규 씨 수면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논란인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당장에 수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면제를 50알을 어떻게 교도소 안에서 먹을 수 있었는지. 그러게 말이죠. 이게 구조 자체가 지금 희한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지금 대서특필돼서 당장의 교도소 압수수사에 들어가야 될 판인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보면. 오죽했으면 퇴임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회나 정치권이 반대하는 수사는 하지 않을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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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희한한 얘기를 듣는 이런 세상까지 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문당 정권이 수사기관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소고발 의혹들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